툭 에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데이예요 꿈꿀새도 없으셨어요 2시간동안 3시간동안 오늘은 딱 눈이 터졌어요 특별한 날이예요 난 그 사람이 떠올라요 정말 미안해요 나 그대를 만난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맞는데 난 바본가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계속 그 사시 스타트 아 설레고 흥분되기도 하고 어색해요 전 아직 이곳이 다행히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고 네 오늘 드디어 첫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들과 대학 공식 관련된 첫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좋을 수 있는 게 이 노래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도 불러본다 그날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에이앤 짱! 화이팅! 울어! 빨리 제대로 하란 말이야 이럴 때 내 옷을 맞아 잘 나왔어 노래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어린 거 같아 내가 매점 충격시킨다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내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못 부를 줄 알았어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내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못 부를 줄 알았어 2,567일의 기억들이 막 스쳐요 부모님 멤버들 그리고 누나들 선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첫 데뷔 무대를 이렇게 멋있게 열심히 잘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기에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 들지 않게 더 열심히 더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많이 와주셔서 또 정말로 다른 팬들이라든지 응원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으세요 양쪽 위에가 전부 다 우리 팬들인 것 같아 막 이름 불러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떨리는 게 진짜 거짓말처럼 멈춰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널 있을지 모르진다 그래도 불러본다 니가 받아주길 바를 본다 니가 받아주길 바를 본다 정말로 정말로 승희에게 대박 힘내세요 난 뭘 이렇게 열심히 힘냈어 세민아 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? 팬 많아지면 자기 안 좋아할까 봐 싫대요 그 팬한테 한마디 한다면 계속 좋아해 드릴게요 참 beware 흐흐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